네, 안녕하세요. 희수 엄마 윤미라 역을 맡은 전소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조나.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촬영하고 있는 역할을 얘기하고. 다른 작품을 병행하고 계셔가지고. 죄송합니다. 황주은 역을 맡은 전소민입니다. 너무 당황했네. 제가 어제까지만 해도 촬영을 하다 와가지고요. 너무 죄송합니다. 원래 배우분들이 역할에 빠져 계시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죠. 몇 명의 삶을 살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인사드릴게요. 희수에서 황주은 역을 맡은 전소민입니다.